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 백과 시간입니다 그리스의 정식 명칭은 그리스 공화국이며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리스가 아닌 엘라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의 발칸반도 남쪽 끝에 있는 반도와 산지에 있는 섬들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국가이자 모든 유럽 문명의 기원으로 여겨지며 수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테네입니다 국기의 색은 그리스 왕국의 최초의 왕이 된 바이에렌 오토 가문색으로 파란과 하향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파란 가로줄 5개, 하향 가로줄 4개가 서로 교대로 배치된 총 9개의 가로줄은 1821년 시작된 그리스 독립전쟁 당시 투쟁구어인 자유냐 죽음이냐의 그리스어 문장 엘레프 세이라이 사나토스의 구음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9년간의 독립전쟁을 뜻합니다 깃대쪽 좌측 상단의 파란 직사각형 안의 하얀색 십자가는 이슬람 터키에 대한 그리스도교인 그리스 독립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는 남유럽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불가리아와 북쪽 국경을 막대고 있으며 동쪽 끝에는 터키와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로 산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니키라가와 북한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1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인 약 1,300만명의 약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스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천억 달러 이는 세계 52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뉴질랜드, 이라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주민의 대부분은 대서양, 지중해영 인종으로 분류되는 순수한 그리스인이며 반도의 서부와 북부의 소수의 알바니아인과 불가리아인이 거주합니다 언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그리스 종교의 신자들이 인구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대 그리스인들은 종교회에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으며 그리스인에게 종교회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스 지역은 기원전 6천년의 신석기 문화를 시작으로 기원전 1500년경부터는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은 미케네 문명이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미케네 문명이 도리아인의 침략으로 멸망한 기원전 1100년경부터 약 350년간 그리스는 문자 그대로 암흑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까마득한 옛날부터 시작하지만 유럽 문명의 발상지로서 그리스의 고유 문화가 성립된 것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750년경부터로 추정합니다 그리스 지역은 기원전 8세기를 전후하여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가 건설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폴리스 중 하나인 아테네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를 발전시켰으며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폴리스인 스파르타는 궁극주의적 정치체제를 취했으며 상업보다는 농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경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된 철학, 과학, 예술, 역사, 수학, 농업, 상공업 등은 로마를 거쳐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융성했던 시기도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펠로폰 레소스 전쟁을 계기로 세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도시국가들 간 패권 다툼으로 인해 힘이 약화된 시기 국방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에 의해 기원전 4세기에 정복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쳐 대제국으로 발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을 존중한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헬리니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300년간 이렇게 형성된 헬리니즘 문화가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리스는 기원전 146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4세기경 게르만족의 남하에 밀려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비잔티온의 노바로마 즉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는 그리스는 제2의 로마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제국을 존속시켜 계속해서 번영했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그리스는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멸망할 때까지 스스로를 로마 제국으로 불렀으나 이후 서방 역사가가 고대 로마와 구분하기 위하여 비잔틴 제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11세기 12세기에 가장 크게 번영하였으며 이 시기에 각종 예술이 부흥하여 독특한 비잔틴 예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04년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인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리스가 함락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졌고 결국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는 19세기까지 약 450년 가까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오스만 투르크는 오랜 통치기간 동안 강력하게 그리스인들에게 이슬람화를 요구했으나 그리스는 그리스 종교의 전통을 지키며 힘든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혹독한 지배에도 그리스인들은 상업과 외교에서 실권을 자악해 나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개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럽 각지의 그리스 상인들은 비밀결사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독립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1830년 런던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아 1832년 그리스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바이에련의 왕자 오토가 그리스 왕국의 초대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크림전쟁, 발칸전쟁 등 잦은 전쟁을 치렀고 공화전과 왕정이 반복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2000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스는 1891년 EU에 가입하고 당당한 민주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에서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입법 의원이 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2세기 중엽에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그 뒤 민주주의는 2000여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만 기나긴 암흑길을 거쳐 18세기 화려하게 부활한 후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리스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는 대통령제의 대의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다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규정한 1975년 그리스 헌법에 따르면 광범위한 시민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원수의 권한을 의회가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합니다 대통령은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 1회 중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출 권한을 가진 의회는 임기 4년에 의원 300명으로 이루어진 단원제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정치에서 국무총리와 내각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대통령은 의례적인 직무와 더불어 약간의 행정 및 입법 기능을 가집니다 2019년 기준 현 그리스 대통령은 프로코피스 파블로폴로스로 2015년 3월 13일부터 제7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정치 사안 중 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는 교육 문제입니다 그리스는 해마다 수만 명의 그리스 학생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교육 이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적 자원의 부족과 자본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그리스의 고질병입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는 관계로 교육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 그리스 정치 사안으로는 단골 문제입니다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는 중국으로 10만 명이 넘어가지만 13억 대비 10만 명이라는 비율에 비해 그리스는 천만 명 대비 6만 명이라는 비율로 총 인구수 대비 유학생 비율은 그리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리스의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점령과 전쟁 후 계속되어 온 예란으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리스의 전통적 산업은 농업이었지만 바위가 많은 산지와 척박한 토지가 전 국토의 5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성은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은 담배나 포도와 같은 황금 작물 재배에 이용되며 주식인밀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 덕분에 매장 광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생산량은 많지 않습니다 대리석은 그리스의 주요 특산물이지만 현재는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철광석이나 아연, 보크사이트가 소량으로 채굴되긴 하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리적 영향으로 그리스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전통적으로 관광이나 해운업과 같은 3차 산업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운업은 예로부터 그리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오늘날에도 관광업과 더불어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스 GDP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고 16만 명이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 역시 그리스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입니다 그리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수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오랜 시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그리스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데다 총 노동인구의 16.5%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 그리스는 1,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 세계의 관광지 중 상위 10위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는 최근 들어 첨단 기술 장비 생산 부분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섬유, 건축자재, 전자제품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리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에서 실시한 국가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게 됩니다 C등급은 무디스 신용등급에서 가장 낮은 21등급으로 국가 파산 사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그리스의 경제 미기론이 떠오르던 중 결국 2015년 6월 30일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가 선언됩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유는 크게 그리스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그중 언제든 수요가 발생하는 IT형 제조업에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1차 산업인 농업, 어업과 3차 산업인 관광으로 산업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참치어획이라는 1차 산업이 있으면 참치캔이라는 파생석 2차 산업이 유지되는 산업이 있기 마련인데 그리스는 2차 산업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의 주력 사업이었던 관광업은 세계 경제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으며 수익이 불안정했습니다 1차, 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함께 만성적인 탈세, 유로전의 문제, 복지 포퓰리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 국가부도사태까지 맞게 된 것이죠 그리스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으로부터 약 2,750억 유로, 하나로는 358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살림을 끌어왔는데요 EU와 IMF 등 채권단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그리스 정부의 노동자 임금과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강도 높은 경제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진행한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2018년 GDP의 4%에 달하는 70억 유로 흑자 재정을 실현하는 등 3년 연속 채권단이 요구한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8월 구제금융을 졸업했습니다